행운이 행운이 아 아니야 알았어 악어 여기 대만 소 줄게 이거 시프 더 누르고 날라가려 장난인거 알지 형? 아아아앗 형 템껑뻤네 뭐야 형 템 가져갔잖아 아 벌써 가져갔어 가져갔잖아 형 야비한 사람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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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먹었잖아! 뭐든 잘했어 형님! 어? 형님 템 좀 줘볼까나?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을까나? 형 뭐 나왔어요?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야? 형 나는 도망가면 돼 어? 어? 형 죽었어 야 피 두칸 따랐어 두칸 반 족밥새끼 야 좋다 다 먹자 와 막시무스 이거 쩌네 타격피해에다가 내가 꼬리로 그런게 아니라 병룡이형 내가 이걸 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해봤는데 터졌어 니가 죽인거야? 어 니가 죽여 자 오늘은 나무부터 시작하는 마인크래프트 시작해볼까요 역시 마인크래프트는 처음부터 나무를 기해야죠 저새끼가 자살한게 아니었어? 하하 아이템 뭐 나왔어 형? 빨리 다 먹자 형 형 형 형 이형 무기 졸라 좋은거 꽁쳐놓고 있었어 어? 증후해줘가 날카로운 파이브 이새끼 형 무기 뭐에요 형? 형 그 무기 뭐야? 옵션 뭐야? 정명이랑 그 무기 옵션 뭐야? 정명이랑 그 무기 옵션 뭐야? 어? 이거 우레폭풍인데? 아 진짜? 우레폭풍 바람의 추적자 에섬검 데미지 뭐 붙어있어? 데미지 플러스 7이고 화염 아 화염 붙어있어? 형 이거 봐봐 증후의 조각 모든 명이 이거 갖고 있었어 이게 뭐야? 메피스토 중후의 조각 증후의 조각 이거 뭐야 이거 네임센스 왜이래 날카로운 파이브 그거 졸라 센거에요 아 진짜? 어 그거 막 데미지 한 20정도 될걸? 나 날카로운 파이브에 화염 2인데? 그게 더 좋아 그럼 어 그래 너 이거 껴 알았어요 와 형 아까 텔레포터 하는거 먹었어? 어 오예 우리가 이제 텔포 쓰자 와 쩐다 아 형 줄게 워드경 빨리와 어디지? 나 위험하다 여기 어딘지 몰라? 운영자들한테 부탁해봐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갔구나 내가 여기다가 여러가지 아이템을 다 버려놨으니까 머드가 와서 주워먹어 맞아 형 여기다 이런거 내가 그대로 놔줄게 어 맞아 형 어 그래 갑자기 틀렸네 형 여기 템 아주 많이 버려놨어 어 다 형 다 형꺼야 이거 계속 놔두면 사라지 않아? 이거 응 빨리와야지 형이 제한시간 타임어택 운영자님께서 주실 intersect 조아 내 brushed man hand 이거 뭐지? 어떤거요? 어 저기다 저기 이거 애덜만 핸드 이거 텔레포트 시프트하고 형 클릭해봐 오른쪽 클릭해봐요 오어 저거 내 Allahu 내가 조금 밖에 안따네 형 이거 그냥 오른쪽 클릭해 봐요 블록 오 makeup 아 이렇게 날리는거구나 우와 이거 쪼나 이거 오른쪽 클릭와 별로 안다네 네고도 이렇게 좋은걸 가지고 있었어요 셀리포트도 네고도 얼마 안되 이거 설마 금블록이나 이런걸로 날리면 졸라아픈건 아니야 어 Bruno 제민은 어? 형! 뭐야! 이거 있었네! 아 네 이게 뭐냐면 이거를 날리면 보스 있는 쪽을 가리켜요 이거에 이게 보스 찾는용 아! 그거 나한테 있던 건데? 아 진짜요? 이거 날리면 보스 찾을 수 있어요 형 저기봐봐요! 어디지? 야 저거 다 나왔어 쟤는 어떡하냐? 아 진짜 골 때린다 저희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저거 보스 잡아야 없어지는데 아 그래? 야 저거 가가지고 이거 망치갔다가 한번 싹 죽이고 텔리포트에서 한번 와볼까? 아 그러고 볼까요? 어 내가 한번 해볼게 제발 쓰려야겠지 와 몰다 형 소환해줘? 아니야 걸어갈게 그래 형 원래 나그네는 좆같이 걸어 댕겨야 되거든 형 제가 안에서 보스 한번 다 잡아보고 올게요 얘네가 안죽어 죽어봐 이색해들아 좀 금방가시네 자 얘 경치 안져 어 어 Bishop 어 형 살려줘 어? 어형 나 죽을 뻔했어 빚어 안에 들어갔다가 뒤집뻔 했어 심해 그냥 뒤지지 왜 사람이야 아 형 왜 뒤졌어 알았어 형 템 다 줄게 증오의 조각 줘 아니야 괜찮아 증오의 조각 줄게요 나중에 야 우리 이걸 해냈어 하면서 템 파티를 열려고 했는데 죽여버리네 그거 고의가 아니었어 형 응 알았어 형 걸어오고 있어? 어 나 300미터 남았어 300미터? 얼마 안 걸리네 금방 가네 600미터 했는데 아까 안 빠졌어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아 너무 웃겨 웃겨 씨발라마 웃겨? 웃겨? 개새끼야? 웃겨? 아 씨발라마 아니야 형짱 뭘 써요 형 우와 다이아 형 템 맞춰줄게 기다려 다왔어 250미터 빨리와 형 근데 저기 너무 세다 저기 와 형 빨리와 그냥 템 사라진다 진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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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님 나 죽은거 사라지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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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70미터야 소환 안해도 돼 소환 안해도 된대요 시바 그것도 일들이 치니 아이 미친놈아 튕기는거 몰라 원래 두번정도 튕기 아니야 니가 밀당을 알겠니 어 형 템 사라지고 있어 하나씩 주워 우리 템창 없어 야야 좋은 무기가 먹고서 다시 버려줄게 나 100미터다 100미터 오케이 먹고 다시 버렸어 더럽네 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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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막시무스도 좋게 막시무스 아니야 이게 뭐지 야 이거 형 그거 클릭하지마요 어 레벨 아까 그거 오른쪽 클릭에 딱 터졌어요 오른쪽 클릭 그거 가까이 해반데 아아악 형 왜 나 죽일라해요 야 난 피 안따는데 죽을뻔했어 형 형이 뭐 형이 다이아 다이아 열두개 형 형 다이아템 맞춰 다이아템 그래 그래 어이구 막시무스네 그래 다이아템 맞추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아까 그거 형 고기있어요 모덕형 그 뭐냐 정렬이형 고기있어요 하 내구덕 다 쓰고주네 이씨 아니야 고기있어 모덕 그러면 이거 써 어이 고마워 이거 나 이거 개세 아니야 이것도 내구덕 없지만 괜찮아 한방쓰는데 한방 고기가 어디지 내 맨피스토 어디갔어 내 맨피스토랑 어 우레 이거줄게 이거 아 형 둘다 가지고 있었어 어 둘다 가지고 있었지 아하하하 진짜 형 너무한다 와 쓰레기네 이새끼 둘다 가지고 있었어 내 내구덕은 이때보냐고 씨발 좀 나눠가져 이새끼야 너 벌받은거야 아니 둘다 못쓰는데 형 왜 둘다 가지고 있었어 닥쳐 누가 텔포 없으래 하하하하 우선 나 아이템부터 맞출게요 하하 나무좀 키워야겠다 파이어데몬 그래도 좀 죽여야되지 않을까 어 그래 우선 이거 형이 텐이잖아 가 얘를 잡고갈까 아니면 다른 보스를 잡을까 형 얘 잡고 가볼까 나 활로잡아올게 내가 어떻게든 활로잡아올게 파이어데몬 쟤 날아다니는 애야? 아냐아냐 날아다니는 애가 아니라 쟤가 잡몹이고 거기 안에 파이어데몬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피 반절까지 깎았어요 제가 아 저 빨간 애구나 쟤 빨간 애 아 피 다시 찼나 내가 반절까지 깎았어요 아니야 피 안찼어 형 아까 크리퍼로 그 안에 갈기고 오니까 피 반달았어요 아 진짜? 어 그래서 아까워 아 한 번 더 쓰고 오면 죽일 수 있었는데 쟤 진짜 피 찬아 그러면? 피 안타라는데 왜 그러지? 저기 나 그 먹을 거 좀 줘보소 아 먹을 거 구워줄게요 내가 지금 구워서 아 이거 괜찮아 이거 있어 나 이거 화로 있어 형? 아냐아냐아냐 화로 만들어야겠다 저거 물뿌려도 죽일 수 있는데 안에 형이 물뿌리고 올래? 모동형이 아니 제 분한테 물을 뿌리면 죽는다고? 물 뿌리면 데미지 달아요 아아 뚝뚝뚝뚝 나 졸라 섹시하다고 지금 안에 테이프해서 물 뿌리고 나오고 하면 되는데 죽을 뻔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안에 들어가는 순간 형 죽어요 조심해요 들어가는 순간 죽을 거 같아 나? 아 저희 안에 들어가면 죽어 아아 조심해요 고기 구워 먹어야겠다 가.. 가.. 아니 고기 좀 먹고 가자 오케이 됐어요 아 쟤네들 어떻게 하지 한 놈 한 놈씩 잡아놔야겠다 일단 그니까요 하하 한 방에 죽어 형 근데 근데 뭐가.. 아 그니까 오우야 잘 쏜다 잘 죽여 그래 쟤네 죽이면 개험치 돌구냐? 그럼 좀 무한으로 얼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우와 근데 계속 나와 형 저기야 니 안가봐 저거 존나많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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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이 한 대씩만 때려도 죽을텐데 근데 아프지 존나 존나많어 저거 저기 안에 있는 파이어 대본을 잡아야지 쟤네들이 안 나와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 죽을뻔했어 형 나도 물 줘 야야야야 빨리 됐어 어 어 둘은 물이 있어 물 빨리 형 양독이 여기 오 땡큐우 오케이 형 빨리 고기 먹어 고기 마시무스가 좋나 이게 좋나? 오 야 마시무스 화염 2 붙은거랑 공견용 6 그 다음 공견용 7 뭐가 좋아? 마시무스라니 형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요 요거요거 그게 더 좋을걸? 뭐 붙어있어 거기에? 공견용 6이랑 화염 2 아 뭐 날카로움 이런거 안 붙어있어요? 어 별로 안좋아 형 이거 껴 이거 이거 증오해줘 줄게 나 그검 줘 그검 줘 뭐달라고? 그거나 아니면 그냥 다이아검 아무거나 나 궁수니까 칼 필요없어 형 오케이 됐어 자 내가 저거 물 뿌리고 올게 물 뿌리고 온다 입구쪽에다가 물 다 뿌려놓고 보자 일단 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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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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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걸로 오오오오 형 아파 아파 오수관이다 오수관 오 진짜 너무 아파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이사직댈 오오 오 워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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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 순간이동 쩌네요 아 너무 쎄 아 형 정령이형 어? 그 형 그걸로 무기 던져서 죽여 뭘 던져서 죽여? 아 이거 어 오른쪽 죽여 쟤 맞추기 엄청 힘들어 파이어데몬 피가 따는데 어 그래 파이어데몬 피가 달어 내가 맞추고 있는거 같은데 원인가 어? 괜찮아 나 이새끼들한테 맞아도 피 안달거든 어휴 내가 얘네를 좀 파이어데몬 안 맞는거 같애 활로 뭐지? 그냥 얘 여기 버리고 딴데 갈까요?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그래도 온김에 잡고가자 야 파이어데몬 여기있는거 야 파이어데몬 이쪽에 있어 파이어 이쪽에 있어 어디 이쪽 이쪽 옆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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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형 얘네 잡지말까 그냥 아냐아냐 잡을 수 있어 얘네 얘네 물로잡아야되 형 할 수 있어 물 물을 계속 뿌리자 형 어 우리 홍수 만들자 오오 와 진짜 잡목 계속 잡아야겠다 가볼 수 있어 어 야 피단다 형 그래 불가는건 임파서블이야 어우야 진짜 무슨소리야 엄청 아프다 야 악어야 너 와서 여기 입구 좀 뚫어주면 안돼? 입구? 어 체력달았어 체력달았어 여기 이쪽 입구 조금만 넓혀주라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어 아 텔레포트하고 오게요 이거 이걸로 뚫을 수 있나? 어 형 엄청 많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난 무적이다 야 나 피 안따러 괜찮아 아 진짜요? 어 제가 뒤에서 어머사괴를 해줄게요 잡고 있어 어 야 앞에 보스 앞에 보스 어 야 죽었어 야 보스한테 맞으니까 개아픈데 살려줘 왜 죽었어 어 나 이 와중에 죽었어 어 근데 가깝다 300미터네 나 보스새끼 오케이 금방가 금방가 아 나 활이 안통하네 이거 좀 열려라 보스 어디갔어 템 정말 아니에요 보스 소리인줄 알았어 우ㅗ ws 아으으! 아같다고 아아 우와 물 안뿌렀으면 죽을뻔했다 형 얘는 위험해요 왜 그러면 지 Clone기 엉 초낙에 올려진다리 왜케 아프ぁ 예 너무 황 Look at too 아 고기 형 다른 보스 자꾸 여기 오는거 어때요? 해외 나 죽어서 템을 떨구고 와서 내 템을 먹게 해줘서 형 템 어디에 있는데 나 100미터 앞에 있어 오케오케 오오 우리 침대를 하나 만들고 보스 근처에서 자야겠다 야 내 시체에서 침대 있을거야 내가 침대 센츄 왔거든 아 침대 있어요? 오케 형 침대 있다가 가면 되겠다 아 피 많이 따였는데 아깝다 아 그니까 피 30% 깎았네 아 근데 저기 너무 많아 형 근데 약간 위험한 곳에 있어 도와줘 형 어딨는데 형 형 형 형 형 여기 여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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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뒤에 뒤에 저기 순간이동하는거 줄게 형 이걸로 갔다와 사라진건가? 아니야 방금 있었어 자 다녀온다 불 붙으면 사라져 형 형 물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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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uchs علي다 야야야 빨리와 빨리와 빨리 먹고와 형 그거 먹고티어어 넣고티어 특지 으엉 테 convenience 티 난 jamais 요 요 요 요 요 요푸 달 doin 물 물 물님이 exhale 빨리 졸라쎄 템 좀 맞추고 오자 다이아붓셈 맞추고 와야될거같애 일단 보스 어디 떴다했지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자 추천한번씩 감사드립니다 야 저거 군접으로는 절대 못잡을거같은데 아 진짜 어떡하지 크림 반 크리퍼 한번 빵 터트려주고 올까? 어 형 형 크리퍼있어요? 어 아니 형 형 형 안에 보스한테 빵 터트리고 와요 야 안터져 잠깐만 안터져 할수있어 아 형 썼잖아요 아까 그 내구도 있어요 한번밖에 못써 아 한번밖에 못써? 정빵맞으면 한방에 죽을거같은데 근데 아까 아까 모독형 한방에 죽었잖아 형 피 없었어? 뭐지 이거? 아 이게 그거구나 뭐가 뭐가 이게 터지는게 크리퍼 그거구나 형 그거 내구도 있냐? 터지는데 형 터졌어? 썼어? 형 그거 안터져 근데 썼지 형 어 소리만 들려 그럼 안돼 그치 형 소리만 들려 그치 안됐나 이게 이거 다 쓴거야 형 어 버리자 사yes 저게 저 Akuлам 여기 너무 세다 이거 다른 데 갔다오자 여기 어 고기 좀 구해야겠다 근데 여기 고기 ب releasing candidate 지붕 고기가 너무 부족해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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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선 고기 배부품 엄청 많이 나네 고기가 너무 부족해 우선 후퇴 우선 후퇴 보스 잡으면 고기 죽을걸 일단 후퇴 어디야 형? 아 저기있다 고기 좀 굽고 갈게 형 야 가만히 있어 불안하게 좀 만들려고 어 야 보스만 이제 보스 딴거 잡으러 가자 형 저기 보스 뜬거 어디야? 804 840 125 193 좌표 찍을게요 형 어 좌표 찍어도 우리 눈에는 안보여 오케이 840 아 뭐야 우리는 좌표를 보는게 아니라 니가 가는 길을 보는거야 맞아 빨리 별을 보고 빨리 별자리를 보고 가 알았어요 길 찾아가 빨리 별자리 보고 길 찾아 너스트하는데 어떤 사람이 별자리 보면서 길 찾아 가자 가자 보스 여깄어요 어디 500m 앞에 와 쩐다 아 이번에 쉬워야될텐데 쉽겠지 보스가 근데 쩐다 갔다올게 와 아까 우리가 처음 잡은 보스가 진짜 약한 보스였구나 두번째랑 그냥 허접이었어 튜토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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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 튜토리얼이었어 아 이번 이번엔 어떨까 형 아 나 방금 본게 그냥 뭐냐 그 해골왕이고 아까 방금 본게 그 뭐냐 메피스토였어 와 진짜 엄청 세다 메피스토 형 어딨지 오케이 여기 있다 고기 잡으면서 가야겠다 어 나 고기 오 많다 여기 많이 잡았다 그래도 형 아 중계방 올려달라고요? 잠시만요 슉슉슉슉슉 좋아좋아좋아 됐어 나 AD타임 한번 거쳐가야지 흠 자 화면 눌러보세요 흐흠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악어야 부리도 하자 아 오케이 알겠어요 화면 클릭하세요 화면 하는김에 어 되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? 화면 터치 한번만 해주세요 자 하는김에 추천도 한번씩 난 그냥 심심해서 한거에요 박정 이게 그런건 통하지 않아 여러분들 재밌죠? 2원짜리들 아이 잠깐만 클릭하면 3원짜리들 클릭하면 3원대? 어 3원대 몰랐어? 오오 얘기 들어봤어 어 클릭하면 3원대 3원이고 안하면 2원이래 오오 여러분들 몸값 올리고 싶으면 하세요 어 몸값 1원올라? 어쩐다 오오 엔드타임 이거 좀 틀으라고 나보고 아 진짜요? 내가 봐도 안뜨니까 나보고 좀 틀으라고 어쩌라고요 그래? 자 저기 형 돌아가서 가자 여기야 여기 아 시발 그날에 소고기도 얻어먹었다고 자랑할라 그랬는데 어쩌라고요 소고기? 어 소고기 얻어먹었어 우와 형한테 소고기 얻어먹었는데 거기 소고기 맛있더라 개수석은 생각나 어디 소고기? 거의 걸렁이랑 같이 먹었던데 아 어디 소고기야? 거기 횡성하도 먹으면 혀 돌아가겠다 아 먹어보고 싶다 횡성하도 개맛있어 어 이곳에 아니구나 저기 앞에 바로 앞이다 100미터 앞에 여기 횡성에서 정모를 하자고 오 횡성정모 오 우와 형 거기 돌아다니면 다 동창이라면서요 어 가게 들어가면 다 동창있고 거기 여름 그 아 이거 사람들한테 말 안해줬으니까 술집 들어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항상 다 쳐다봐요 입고 딱 들어가는 순간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타지에 있던 사람이 오면 적응을 못해요 우리 온게임의 피디님도 와가지고 여기 술집 들어오니까 왜 다 쳐다보냐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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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갈수 있나봐 우와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보스가 있나봐 아 말해줬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하자 엘더 엘더 슈터 엘더 헨터 어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야 여기 헉 잠깐만 헌터라는데 엘프헌터 활 쏘는 애 아니야 활 쏘는 애 여기 계단 만들어줄게요 여기 계단 만들어줄게요 아 여기 바로 위에 어 소리 뭐야 소리 뭐야 형 아래에 물 뿌려놔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어 아거야 한 대만 쳐볼게 아니 형 안돼 형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불 야 잠깐만 야 이거 불지르자 불지르자고요 그래 여기 나무자나 다 그 위 아이템도 불타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건 아니야 빨리 불태여 빨리 불 약해 약할거 같애 아니야 불태여 어 형 볼수있어 불태여 불 아니야 형 얘네 약할거야 얘네 약할거 같은데 어 아까 불이 쐈지 약해보여 야 여기 너만가면 어떡하니 형 여기 형 여기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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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뭐야 형 그 Esperaby 번째로 에어 acyj